한글자막 by 한효정 읽고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 나는야 하나님 자녀 긴 종득 세우고 들어보세요 마음 문을 활짝 열도 믿어보세요 읽고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 나는야 하나님 자녀 긴 종득 세우고 들어보세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믿어보세요 읽고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 나는야 하나님 자녀 긴 종득 세우고 들어보세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믿어보세요 읽고 읽고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 나는야 하나님 자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